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허재환 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제 이사까지 되셨어요? 네? 이사? 이사님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나이만 든다고 이사가 되나요? 능력을 또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또 허이사님의 전문성 같은 걸 높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 3프로티비에 1년 개근을 하면 승진되는 게 코스야. 무조건. 아니 그런데 저희 출연하시는 중에 이사님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사님이셨어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네. 아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좀 하시죠 그러면. 네. 말씀을 좀 하시죠. 저희가 뭐 화환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 알아서 챙겨야지. 알로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재환 허재환. 챙겨주시도 않고.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 자 그러면 오늘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신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짜 정보를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참 쫙 갔다가 이제 한 5% 10% 가까이 이렇게 좀 살짝 빠진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막 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황 지금의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을 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힘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힘이 좀 분산되고 빠진 상황으로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힘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 니케이지 수가 아시겠지만 9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3만 선 돌파를 했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일본 시장이 저는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일본 시장이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항상 가장 나중에 고점을 칩니다. 여러 나라들 주요 국가들 증시 중에? 그러니까 일본까지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일본까지 오른다는 거. 이제 갈 때까지 왔다. 뭐 이런 의미도 사실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어떤 언택트 중심으로 해서 이 테크가 많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대만, 한국 이렇게 쭉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 독일도 사장치 코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3만 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계속 이제 물론 모든 게 다 확산과 수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좀 확산이 되는 단계고 확산이 되는 단계에서는 먼저 올랐던 시장이나 먼저 올랐던 선도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힘을 투척하는 과정이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 이슈는 금리죠. 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제 그제 계속 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모든 분들이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안 빠지는 건 다들 아시겠는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배경 이런 거는 오히려 유가라든가 뭐 인플레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성장과 관련 없는 쪽에서 모르는 거니까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금융이 터지고 또 코로나 터지고 너무 이제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멀티풀,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인플레가 올라가도 금리가 올라가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 그건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코로나가 지금 되게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희 한국이나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게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는 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간호하는 사람들, 집에서 병원을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자택 격리하면서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병원의 어떤 케파를 넘어서는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의 붕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첫 번째 지역이기도 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인구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어떤 확진자의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여름처럼 확 올랐다가 그냥 거리 두기하면서 떨어지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활동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사고 하는 양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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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양책인데요. 이게 다들 좀 걱정하시는데 지금 보면 저는 바이든, 그다음에 옐렌 재무장관, 그다음에 파월 의장 이 세 분이 다 삼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누구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이렇게 뒷서고 이제 약간 좀 결이 다른 모습들이 늘 나타났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탑3는 지금 거의 결이 갔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좋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굉장히 세게 부양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옐렌도 그때 의회 청문회 가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부채 걱정할 때냐? 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시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던 연준의 의사록에서도 사실 약간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금리 정책은 되게 명확하죠. 인플레가 2% 이상을 넘어서서 꽤 기간이 지나야 되고 완전 고용이니까 적어도 실업률이 4에서 5%까지는 무조건 떨어져야 금리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QE 정책은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당한 진전이라는 거는 이건 되게 주관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연준의 의사록에서도 적어도 코멘트 자체는 굉장히 좀 도비시한 그런 모습이라 도비시하다는 게 비둘기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하게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매판는 뭐라고 그래요? 매판는 뭐라고 해요? 호키시하다고 하죠. 호키시? 네. 참 말도 어렵게 하다. 호키시, 도비시. 아니, 말도 어렵게 하는 게 그게 그냥 미국에서 하는... 아니, 미국이야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비시, 호키시. 무슨 만화 주인공 이름들인 것 같아. 도비시, 호키시.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정책의 결이 같은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뭐냐면 2011년에도 금융위기 터지고 뭔가 경기가 조금 좋아질 때 이제 부양책을 걷어들이려다가 세게 한 번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발작을 했죠, 발작. 세 사람이 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세게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어쨌든 지표로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보다는 인플레가 그러면 정말 인플레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또는 이후에 인플레는 지금 저렇게 계속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면서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인플레가 올 수도 있겠다. 이 걱정이 사실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걱정이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떤 투자의 어떤 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인플레 기대가 먼저 앞선 건 맞지만 실물이 먼저 따라오고 난 다음에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가 올라서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에 너무 이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과 지나면서 또 최근 들어서 약간 성장 형태의 주식들이 좀 많이 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워낙 빠르게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편 말씀 주실 때 일본이 제일 늦게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일본까지 갔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갈 만큼 다 갔다는 얘기는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릴 에너지 이런 게 남아있지 않고 이제 일본까지 다 퍼졌다는 거는 이제 시장 끝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예전에 맞았어요? 예, 예전에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일본까지 오르면 그래서 진짜 일본이 아시겠지만 참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PBR로 보면 요즘은 거의 한국만큼 PBR도 1배 넘는 정도 수준인데다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고 웬만해서나 잘 못 오르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보면 끝물에 반짝해서 탁 오르고 그때가 정말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직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좋아질려는 기대가 있는 거지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 시장이 셀 때를 보면 항상 금리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굉장히 좀 쎄집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지 이게 어떤 사이클의 어떤 정점을 알리는 신호로 보는 일본 시장이 어떤 고점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을 일부 하시는데요. 저는 좀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직은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보니까 생각나네. 작년 하반기에 워런 버펫 형님께서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샀잖아. 아 그래요? 그때 지금 한번 다뤘는데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상사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런 걸 왜 사나 저 양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아 역시 형님이야. 해안이 있으시죠. 아니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원래 코스대로 가면 미국 오르고 아시아 시장 오르고 그다음에 일본이 마지막 오르고 경기 끝 이렇게 경기 좋아진 다음에 그게 하나의 세트였는데 그 사이클에서 코로나라는 묘한 변수가 하나 껴들면서 원래 사이클 좋아지고 미국 중국 이렇게 좋아지고 마지막 일본 좋아지고 땡 끝이었는데 이게 좀 꼬이면서 미국 먼저 사이클 경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미국 먼저 오르고 아시아 시장 막 오르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증시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원래 코스대로 가자면 지금 더 이상 증시는 올라가기 힘든 상황 원래 한 사이클이긴 한데 사이클만 살짝 꼬인 거 그렇게는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래서 일본 시장이 그렇게 완전 끝물에서 탔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표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정말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끝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 예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많은 거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들 중에 보면 미국은 기업들의 어떤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9%, 10%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현금을 갖고 있었던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전체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한 13%, 14%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회사채 발행도 많이 하고 자금 조달도 많이 해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경기가 아주 그냥 미지근하게 천천히 좋아지게 되면 자사주 그 돈으로 자사주나 배당을 할 거고 지금 많이 는네요 다시 자사주가 작년에 최저로 떨어졌다가 자사주 다시 는다는 거죠 지금 그 현금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주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배당하고 자사주로 가고 있고 경기가 정말 정상화되고 좋아진다고 하면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투자로 가겠죠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주가에 주식시장에는 나쁠 건 없는데 순서의 차이는 있는 거죠 배당하고 자사주를 살 때는 정말 현금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기업들이 좋을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를 해서 사이클이 좋아질 때는 정말 캐펙스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와 정말 밀접한 기업들이 좋을 거고 약간 그로스냐 시크릿 크로냐 그런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로스가 굉장히 땡겨왔다고 하면 아직은 소위 말하는 밸류 주식들이나 시크릿 크로라는 주식들은 아직은 저는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남아 있어요? 저는 아직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이클은 남아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쓰는 부양식들 중에 상당 부분이 가계로도 갔지만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움켜쥐고 있는 현금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걸 생각하면 사실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심각한 걱정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갈 친구들은 대형주 아니면 성장주 올해는 약간 경기 이쪽으로 경기주 이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지금부터?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코로나 이후에도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성장하는 산업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건데 저는 적어도 앞으로 백신이 접종이 확산이 되고 뭔가 2분기부터 하반기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투자 텀이라고 보면 약간 리오프닝 정말 다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주식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꼭 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쪽도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가, 에너지 이런 쪽들도 좋게 보고 있고 소재나 소재 산업들도 좋게 보고 또 물론 국영제 쪽에서도 재미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주들도 조금씩 요즘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JP모가 사상 최고가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은행주 말씀하셨는데 은행주들 중에서도 다 은행주가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도 뭔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쪽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이라고 해도 미국의 예를 들면 힐튼 호텔 체인도 있고 익스피디아 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호텔 비즈니스 이렇게 보다는 익스피디아처럼 온라인 여행사처럼 그런 쪽이 리오프닝 앞으로 경기 활동이 제기가 됐을 때도 그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좀 투자의 어떤 관심들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각광을 받는 게 한국에서는 화장품 같은 주식들 카지노 같은 주식들 그다음에 여행사 같은 주식들도 생각보다 좀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좀 오히려 조금 더 포텐셜이 좀 더 남아있는 걸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여행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나 주식들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아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행사 쪽도 보면 되게 많이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물론 그 두 업체가 해계모니를 지고 지배력을 키운다는 의미는 아닌데 많이 망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투어나 모드투어의 지위는 코로나 이전보다 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조정 엄청 했으니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시장이 정말 정리가 돼서 훨씬 더 위에 갈지 조금 위에 갈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든 업종일수록 힘든 업종일수록 어려웠던 업종일수록 코로나 이전 수준이 왔으니까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위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이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한 1, 2년 이상은 더 되겠죠 못 가는 나라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그 나라에서 또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국내 여행이 주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해외여행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1, 2년 혹은 3년까지도 이전 수준은 회복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매주 회사 두세 개 이쪽으로 몰릴 테니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드토 같은 것도 보니까 작년 3월 27일 날 7,100원이었거든 2만 3천 원이네 지금 그래요? 10개월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위에 있을 거를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경기만 보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의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죽고 살아남는 업체가 승자독식의 구조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도 마켓시어를 한 두 배, 세 배 가져갈 거다라는 것을 반영한 주가고 지금부터는 정말 실제로 조금이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덜 반영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대형 안전환 예를 들면 삼전 이런 데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데 어느 정도를 좀 갖고 또 이런 여행주라든지 경기 민감 관련주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비율로 만약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갖고 있는 게 현명한 편이다라고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비율이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 급해요 I'm so 급해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면 그래도 적정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인 것 같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비대면이 굉장히 대세였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나 이런 성장주로 탈가금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그쪽은 한 60 그러면 40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마켓시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두업체들 선두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 40%는 그런 업종들로 채워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좀 발란스 있는 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소비되는 화장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극장 많이 갈까요? 극장? 극장은 난 한번 가보고 싶네 극장 근 1년 안 갔더니 저도 정말 설 연휴 때도 이렇게 정말 넷플릭스만 보기에는 참 약간 카메라의 답답함을 느껴가지고요 심지어는 애들이 잠깐 극장을 한번 갔는데 애기 영화 보려고 안고 애는 떨어져 앉아야 돼요 한 자석씩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그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경기가 회복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좋아질 기업들 중에 선두업체들의 비중을 그래도 한 40% 정도 혹은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허재한 위원님 오랜만에 또 함께해 주셔서 근데 우리 잠시 후 염승환 부장님도 오십니다만 염승환 부장님이 우리 허재한 위원님의 리포트도 종종 자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만큼 아주 꼼꼼한 허재한 이사님입니다 허재한 이사님 허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사님 다음은 뭐예요? 상무죠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바로 저는 그냥 대표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직장 생활을 여기 대표이사로 시작했어요 3프로TV에 우리 허재한 이사님 얼른 상무님 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승환 부장 만나서 우리의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항은 검사였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은 에서